가볼 텐데 일단 국민의힘으로 가기 전에 오늘 또 뉴스토마트에 단독이 또 나왔습니다. 야 이놈이 단독은 산라미로 막 던지면은 정신이 못 차릴 것 같은데 저거는 뉴스토마트에 저게 뭐냐면 김영선이 22대 총선에서 컷오프 되고 나서 김해로 간다고 할 때 그러니까 거기서 컷오프 된 건 아니지 다 트자부겠다 근데 간다고 할 때 저 김해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컷오프가 됐을 때 명태기윤이 했다는 이야기에 단독이 터진 거예요.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겠다 그랬거든. 내가 그 저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그래가 되겠어요? 내가 대통령 여사 그 어? 내가 얼마나 심판 심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전라도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감탁치 않습니다. 내 씨발 가만히 놔둬라. 내 씨발 다 트자뿌겠다고. 이봐. 내 씨발 다 트자뿌겠다고. 내가 이렇게 막 해반붓처럼 살아야겠다. 네가 읽을 씨. 정상도 좀 읽어. 그러니까 못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 아이오. 어? 의심하고 김해. 알겠습니까? 의창하고 김해. 의창하고 김해. 그러니까 저 이것이 지금 이 제보자의 통화 내용에서 밝혀진 건데 저게 그냥 저런 이야기를 맹락 없이 하면 미친놈이죠. 그런데 평상시 때 김본이에나 윤석열이랑 통화한 것을 들려주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윤석열이를 지금 다 까발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후속보다는 뭔가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질 기세야 지금. 확실히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 녹취록이든 캡쳐든 뭐든지 간에 그 증거자료가 가진 폭발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믿는 후속이 있으니까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뭔가 이게 자기가 뭔가 우위에 있다는 걸 상황 속에서 이제 본질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막 애쓰는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뭔가 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데 내 소중이를 컷오프 시키냐고 이런 거예요. 내 맥락상은. 지금은 아마 명태균이 저런 심정이 아닐 텐데 그 당시에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막 여론조사를 막 수십 번 해주면서까지 공을 들였는데 그 김영선이 하나 못 챙겨준다고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보면 명태균의 캐비닛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책 내면 다 죽는다. 이렇게까지 쉽게 표현하면 현직 대통령 부부를 나는 협박할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 명태균이는 윤석열 취임식 때도 윤석열 아버지 근처까지 초대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명태균이 어디까지 까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검찰이 최근에 명태균 등 압수수색 했잖아요. 이거 찾으러 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들. 어디다 숨겼어. 이미 저 매화나무 밑에 다 묻었지. 그렇지. 자 이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여기도 보면 다 김건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명태균권도 김건이랑 연관이 있고 그런데 이제 서울의 소리가 지금 내가 계속하는 표현이죠. 나라를 구하고 있다. 김건희하고의 오래된 통화 이명수 기자는 참 비위가 좋은 사람 같아요. 그 김건희하고 통화도 정말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번에 개 산책하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김대남 건 또 하나 또 있었는데 서울의 소리는 나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내 건이라고 조선일보가 아예 서울의 소리를 저격을 하더만 절반은 서울의 소리의 절반은 이명수 기자가 활약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매력 통화만 하면 다 털어넣게 되는 전생에 김건희 남편 이태원 어딘가를 헤매면 거기 어느 골목길에선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사이 만날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 사이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국민의 힘에서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거다. 저 오른쪽에 있는 김대남이가 이명수 기자한테 했던 이야기가 틀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정지평자가 아니잖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통화하는 거 보면 굉장히 흥분을 잘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이명수 기자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만 하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기분이 하이가 돼서 떠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맞장구를 잘 쳐주니까 술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내일 이명수 기자 나오는데 저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수의 치명적 매력 그런 거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상한 떠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으로 좋은 학교 나와서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하고 지금 금융 관련 기관에 연봉 3억 연봉 3억 넘는 곳에 가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저게 이제 공격 사주의 내용이에요. 기업으로 따지면 저 경상도 출신이 아니고 광원도 출신이거든요. 뭐 야수가 한번 해볼 만한 욕심도 한번 내볼 만해. 왜냐하면 비슷해 언어가.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그거를 했으니 횡령이지 횡령. 맛이 안 난다. 대통령 되려고 처음부터 거기서 비대위에서부터 수작을 부였다. 아니 차라리 녹취를 틀어줄 걸. 우리 일부러 안 틀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단독은 나는 서울의 소리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원래.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그니까 그걸 했으니 횡령이지 횡령.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한동훈입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처음부터 거기서 비대위에서부터 수작을 부렸다.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서울의 소리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한동훈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너희 이명수 야 틀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김대남에는요.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하고 녹취를 틀었던 매체인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저 맥락에서 김대남 씨의 위치를 좀 추정할 수 있는 게 김대남은 저때까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때까지만 해도 김건희하고 직접 소통하는 사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서 김건희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맥락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서울의 소리 3탄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황종호라는 친구예요. 황종호. 그 강원도 그 공사업체 사장의 아들이라는. 그 황종호가 김건희를 밀착 수행하는 친구인데 김건희 목덜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육두품이 있고 성골이 있는 거예요. 황종호는 성골인 거야. 그러니까 그 대화에도 보면 황종호한테 나는 지금 강릉 안 나갈 거고 영일 안 나갈 거고 이런 이야기를 황종호한테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김건희 수행인 황종호한테. 그런데 또 3탄 떠나온답니다. 이거 바짝바짝 마르지. 아니 거기에 보면 또 권성동 와이프한테까지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무런 힘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든지 좀 매달려 보려고 했었던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 어쨌건 간에 김대남이가 이렇게 해서 서울의 소리가 보도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연구원 통해가지고 당비를 횡령했다. 그래서 자기 대선 이미지 조사 같은 걸 해갖고 총선 때 안 써먹었다 같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전당대회 때 그 똑같은 거를 원희룡이가 써먹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잘 받아쳤어요. 그 다음 뭐라고 받아쳤냐면 지금 선거의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 안 만들려면 새롭게 비대위원장이 된 내 이미지도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주요 취지가 이재명하고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욕 엄청 먹었죠. 그럴 거면 출마를 하지. 출마도 안 해놓고 무슨 이재명이랑 1대1 구도냐. 그렇게 많이 비아냥을 들었죠. 그런데 김대남 입장에서는 가장 곤란한 사람이 돼버렸죠. 대통령실도 권력자와 지금 거리에 있는 황정호 같은 사람이 있고 쭉정이들이 있는 거긴 해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지우지할 거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사람 하나도 들어오면 저거 어디 라인인지 알아본다고 윤석열 라인인지 국민의힘 라인인지 KK 라인인지 알아본다고 KK가 김건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김건의 라인인 경우가 가장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김대남인은 분명히 육기품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반응이 이런 거예요. 정말 좋은 자리에 꽂혔잖아. 비서도 있고 제네시스 8곡 나오지 연봉 3억 6천만 원 나오지 연봉이 3년간 10억이래요. 그리고 법인카드 500만 원 월 500만 원도 따로입니다. 한 대표와 대통령실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날조되어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대남 씨가 이명수 기자한테 한 이야기는 뻥빨고 한 거야? 뻥빨고 한 거야?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몰아가고 싶어 하냐면 김대남이 저런 정보를 어디서 받아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던 저 조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 저런 과정을 김대남에게 얘기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 방향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맞죠. 한동훈이가 어제부터 반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게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 이게 김대남이 얘기하는 거고요. 전당대회 당시 자파 유튜브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지 공격하라고 사죄했다. 부끄럽다.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저게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 쪽 지지자들에게 좌파 한동훈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러 저런 페이스북에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라는 워딩을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걸 나구라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계속 피력하고 싶은 거고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고 하더니 지금 쓰고 있는 이 문장 전체가 전부 여의도 사투리 정말 잘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저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대남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금 대변인이고 뭐 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친한 동훈일 거 아니에요. 친한 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변인도 지금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논평 내고 작지만 정말 소그룹이지만 반격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죠. 당대표. 그러니까 김대남에도 국민의힘 당직을 갖고 있을 때니까 어떻게 같은 당대표를 저렇게 공격하라고 했지라고 하는 감찰을 지시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저게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김건이나 한동훈을 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직까지는. 다만 그게 한동훈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김건이와 윤석열을 치기 위한 빌드업인지 아니면 그냥 움찔 밟으면 꿈틀 이 정도 수준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의도연구원의 이미지 조사도 있지만 그 전에 김대남이 언급한 것 중에 한동훈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두 개의 비중 중에서는 약한 걸로 한동훈을 지금 때리고 정말 쥐고 있는 카드가 한동훈 자녀 관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누가 나를 흉받다더라는 이야기를 김건이나 윤석열을 팔면서 하는 거를 직접 듣잖아요. 사람 빡 쳐요. 진짜 빡 쳐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힘내. 그런데 지금 오늘 이따가 저녁에 만찬이 시작되는데 한동훈이 쏙 빼고. 물론 저기 국정감사 전에 파이팅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한동훈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 실드가. 진짜 우리 한동훈 편드릴 일이 거의 없는데 이번 경우는 한동훈 좀 짠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찬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이유는 넌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이번에 대통령이 불러서 밥 먹이는 이유는 국정감사 열심히 하라고 수고하라고 경제 차원인데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정감사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밥 먹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대표는 왜 뽑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원내대표가 담임선생쯤 되면 당대표는요. 어마어마한 조직의 교장선생님 같은 거예요. 당대표가 그만큼 윤석열로부터 딸을 당하고 있고 한동훈 자체를 완전히 지금 이제 가라앉히려고 하는. 제가 계속 말해봤지만 윤석열은 한동훈이를 사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비대위로 가는 거지. 이재명 대표 당대표 사는 할 때 저쪽에 한 20명 닮힐 것 같습니다만. 자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계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대부분 다 원해고요. 김종혁인가 그 jtbc 기자 출신 하나 있죠. 이 사람이 제일 강성인데 친한동훈 입장에서 이 사람 원해져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저 장동혁이야고 진종호 제가 봤을 땐 현역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계속 두들겨 보니까 나머지는 윤석열 배신 못할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진종호가 사격선수 진종호 말하는 거죠. 비례 이번에. 그러니까 비례 몇 명 이 정도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 주말에도 한동훈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의원들한테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단합하는 마음으로 등산을 좀 가자. 이렇게 해서 등산 이렇게 사람을 모았는데 끌랑 6명이 나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곧 원해 위원장들 있죠. 모임을 한 대회 한동훈이가 불러 모아서 대부분 안 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나가면 지키거든. 용산이 지키거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은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만찬을 또 뺀다고 하면 사람들 생각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한동훈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씁쓸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극히 민주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의 사고방식으로는 이제 한동훈한테 발 빼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동훈은 이제 진짜 다음 세대가 아니구나. 힘 빠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국정검사 기간이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두 자리 이상의 숫자가 또 거기에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의 숫자가 김건희, 윤석열 등의 어떤 비리나 이 범죄 의혹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쥐고 있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 이화영 부지사 나왔는데 뭔가 결정적인 얘기가 나올 만하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마이크에 음을 섞어버리잖아요. 계속 말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이 국회에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에 대한 재의결이 있잖아요.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해서 오늘 지금 거북권 행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를 배제시킨다는 건 뭐냐면 한동훈하고 같이 편들어 말한 사람들까지 다 같이 걸러버릴 수 있어? 네 대장은 여기서 끼지도 못해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 같은 거죠. 그래서 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배신할 생각은 꿈도 꾸지마라고 하는 굉장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럼 뭐요? 한동훈이라는 게 당대표인데 사실은 한동훈을 지금까지 비켜줬던 건 윤석열이지만 한동훈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 사인했으면 생각 있는 놈 같으면 난 사퇴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불을 좀 지폈잖아요.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에서 이거 사퇴로 정리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누군가가 일부러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 측에서 펄쩍 뜨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정치 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생리나 정치문법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자기는 이제 당대표직을 걸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하나는 내가 이 당대표직을 걸고 해결해내겠다. 그 상대가 대통령이라도 상관없다.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 과제 하나는 내가 해결해놓고 내가 이 바닥을 떠나더라도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의료현안이잖아요.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자기 우군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정치 센터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극우들이 윤석열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더만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거든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훌륭하다. 화이팅!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힘으로 누르면 된다. 한동훈 그 새끼 내가 키워놨더니 이 새끼 배신하고 등에 칼 꽂고 말이야 우리 마누라 김들기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 이를 내쫓고 이준석 내쫓듯이 내쫓고 그런데 결국 윤석열은 그 입지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저는 무기명 재우결 투표에서 통과는 못 되더라도 꽤 많은 숫자의 반란표가 나올 거라고 봐요. 무기명이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그건 날마 터지고 있잖아. 이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대남이 추천했던 사람들이 서로 혀가 길어져서 야 저건 내가 추천한 거 아니야. 저건 누가 추천한 거 서로 폭탄 돌리기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유치한 짓거리 하는 것 같고 자 어쨌건 국민의힘은 저는 심리적인 분당할 텐데 분당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60대 40은 돼야 되잖아요. 이건 뭐시구 99대1밖에 안 되는 느낌이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운도 정치생명이 끝나간다고 보는 게 맞고요. 한동훈이 이것을 크게 질러야 돼요. 내가 한동훈이라면 딱 사퇴 딱 하고 반윤 스태스 딱 가면서 자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딱 기자회견장에 딱 내고 딱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현실적인 목표치만 정확하게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8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20표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란표를 던진 20표가 국민의힘을 나와서 교섭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은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동훈이 정치적 어떤 구심점으로서 역할도 가져가고 그 반란표를 던진 사람들도 국회 내에서 그 다음 스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8명만 덜렁 반란표를 던져버리면 그 8명이 색출됐을 때 자기를 방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한동훈 입장에서도 당대표라도 하나를 하고 있어야 자기 가족을 지키고 발가벗은 상태에서 양말이라도 신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네. 모자는 썼으니까. 그걸 이름하여 비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자기 걸 던졌을 때 얻는 게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걸 던졌을 때 얻는 게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반년 스탠스에 가까웠는데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60% 이상 지지를 얻는 거 보세요.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이따가 여론조사 얘기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뭐냐면 그러라고 뽑아줬는데 최소한 윤석열이 정신 차리라고 뽑아줬는데 역할을 못하니까 그럴 때는 던짐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더 얻으면 돼. 훗날을 도모하면 되는데 그거 있잖아. 자식들 지키고 자기 갖고 있는 건 지키겠다고 저게 비루한 거지. 동훈아 힘내. 형이 응원할게. 내가 한동훈 응원할 힘으로 생긴대. 자 여기까지 하시고 분녀의 질주님 콜료사 구석 마차님 국회 가져와셨습니다. 뜬금없이 마차님 엊그저께도 갔다 왔어. 판에게 밤 국회 자주 갑니다. 구자형님 석열이는 권위의 하수인 에휴 외산이 석열하니 참 안심하다셨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어요. 이제 춥기까지 합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